이번 영상에서는 프리덤아이로 스캔바디를 스캔하는 방법에 대해 안내해 드릴게요. 우선 프로젝트 메뉴에서 새 프로젝트를 생성해 주세요. 프로젝트 이름을 정해 주시고, 환자 이름을 선택하거나 새로 생성하세요. 지대치를 선택해 주시고, 인디케이션은 아나토미 크라운으로. 재료도 선택해 주세요. 스캔 어버트먼트 옵션에서 커스텀 어버트먼트를 선택한 후, OK 버튼을 눌러주세요. 이 프로젝트에는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알림창의 확인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오른쪽 상단의 치아 모양 아이콘을 클릭해서 스캔 앱 아이를 시작합니다. 모델을 스캔하실 때는 도구 메뉴로 진입해서 스마트 필터와 재질 인식 기능을 꺼주세요. 환자의 치아를 스캔하실 때는 이 두 기능을 현체로 스캔하세요. 상악 스캔을 시작합니다. 항상 교환면을 먼저 스캔해 주세요. 그리고 설명과 현명, 순으로 스캔을 진행합니다. 스캔이 잘 되었는지 데이터를 확인해 주세요. 힐링 어버트먼트를 제거한 후에 하악 스캔을 시작합니다. 이멀전시 프로파일 부분이 잘 나올 수 있도록 주의하시면서 하악 스캔을 진행해 주세요. 교환면, 설면, 현면 순으로 스캔해 주세요. 하악 스캔이 완료되었습니다. 이제 스캔 바디를 체결합니다. 스캔 바디의 D컷 부분이 협측 또는 설측을 향하게 해주시고, 유격이 없도록 타이트하게 체결합니다. D컷이 프락심할 방향을 향하면 스캔 공간을 확보할 수 없습니다. 이제 스캔 바디를 스캔합니다. 스캔 바디를 스캔할 때는 인접치에서 스캔을 시작해 주시고, 스캔 바디를 꼼꼼하게 스캔해 주세요. D컷 부위가 깔끔하게 스캔됐는지 확인해 주세요. 교합 스캔을 할 때는 대압치에 스캔 바디가 걸리기 때문에 스캔 바디를 빼고 교합 스캔을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이 모델은 대압치가 없기 때문에 이대로 스캔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심 교합 상태로 교합 스캔을 진행합니다. 사랑니를 제외한 최후방 굿즈로부터 4개의 치아를 스캔하세요. 전학의 경우 양쪽 다 스캔합니다. 스캔이 모두 끝났습니다. 지금까지 스캔바디 스캔 전략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